안녕하세요 저는 핸드리 입니다. 네 TMI는 이따가 말해줄게요. 네 감사합니다. 다시 돌아올게요.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자니구요.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제가 안에 입고 있는 티가 엄청 작아가지고 춤추면서 아주 아늑했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행복 바이러스 정우 입니다. 네 오늘의 TMI는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비타민 음료를 마셨습니다. 네 저의 TMI는요 이 밖에 있는 자켓이 터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춤을 추다가 팔이 잘 안 올라갔다는 그런 TMI가 있습니다. 혹시 이름은 뭐예요? 네? 이름은 뭐예요? 어떤 이름이요? 본인 이름. 제 이름은 제민이라고 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. 오늘 TMI 오랜만에 뭐 빼빼로 먹었어요. 초콜릿 빼빼로. 오 맛있겠다. 네 아랍팽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는 유타입니다. 오늘 TMI는 안 잤어요 사실. 안 잤는데 네 이거 끝나면 자려고요 여러분. 자야죠 자야죠.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아랍어 아 이번이 처음이잖아요. 아 네 혹시 다들 알아보면 생각나는 것 혹은 뭐 에피소드가 있나요? 불쌍해봐. 있어요? 저는 음식. 두부는 어떤 음식이요? 그 그거 제가 좋아하는 거 뭐였죠 형 그거? 난이랑 그 콩, 콩잼 같은 거 있잖아요. 아 뭐지? 하무스? 하무스? 나 하무스 진짜 좋아. 내가 더 좋아해요. 요즘 한국 있을 때도 맨날 시켜 먹더라고요 배달. 하무스 한국에 있어? 진짜 맛있는 집 있어요. 알 줄게요. 있다 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 멋있는 자연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아 좋죠 좋죠. 어? 수영장이다. 수영장. 수영장. 수영장을 좋아. 그 때 두바이에 갔는데 날씨가 좀 덥잖아요. 그래서 수영장 들어가면 진짜 시원하더라고요. 아 진짜요? 아니 그 뭐야 재민이랑 텐은 그 직접 가봤잖아요. 거기서 공연했어요? 뭐 했어요? 그때 SM타운이었을 거예요. 맞아 SM타운. 두바이에서. 왜 우리 안 갔지? 왜 우리 안 갔지? 우리 그때 스케줄이 있었습니다. 아 그래? 어땠어? 직접 보니까? 직접 보니까 일단은 이 정말 되게 모든 게 다 약간 럭셔리 했어요. 되게 되게 다 이뻤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나왔던 거는 그 브루즈 칼리파 그 꼭대기 층이 올라가서 그 밑에를 봤을 때 그 그게 너무 제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. 아 가보고 싶다. 장관이었겠다. 제가 그렇게 높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블루즈 칼리파랑 건물 덕분에 그렇게 되게 멋있는 광경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몇 층이었는 건 기억. 솔직히 기억. 진짜 이게 엘리베이터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. 진짜 나도 궁금해서. 정말 좋은 경험 하셨네요. 진짜 정말 부러워요. 진짜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. 네 전 개인적으로 제 이름을 알아보러 처음 보거든요. 나도.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름. 난 어때요? 예뻐요. 그래요? 다행이네요. 다행입니다. 오 이게 나 제일 멋있네. 멋있네 이게. 멋있다. 멋있어. 이쪽에서 있는데. 이쪽에서. 아 반대쪽으로. 어 반대쪽으로. 아 일단 이쪽. 큰 텐은요? 아 네? 텐도 그렇겠죠? 아 나중에. 이따가 이건 더 자세히 우리가 따로 물어볼까요? 나라 팬분들이 예전부터 저희를 인터뷰 해달라고 정말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요. 어 편지 댓글 뿐만 아니라 목소리 편지까지 아주 많이 보내 주셨다고 합니다. 우리 한번 같이 리스닝 해볼까요? 와 좋아요 슈크란 에이오 리슨 업 너마루 워 데이 세인 너마루 워 데이 두 우리 여왕이 시진이 시진이 엔시시 안녕하세요 우리는 항상 이슈에 웃어 너를 기다렸어 우리가 너의 음악과 너의 모든 유닛으로 얼마나 사랑한지 말해주소 그리고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리슨을 노래는 페이리는 마 래스원 여왕이 익숙해 거짓만 넌 넌 넌 서로 더 돼 손이 써왔던 널 위해 마 래스원 엔시지 워이 진 안녕하세요 엔시지 너마루 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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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지니나 너마루 워 너마루 워 너마루 너마루 사랑해요 너와 멤버 모두 항상 간간해 알았어? 바이바이 땡큐